모이 게임입니다. 세번째 게임은 닭 모이 조개야. 배고프지? 그럼 먹어야지. 입으로 집게를 물어서 모이를 많이 집으면 돼. 가장 배부르게 먹은 닭이 우승하는 것. 선생님 분 들어와 주세요. 그거는 뭐야? 그거는 뭐야? 저거는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거? 이즈 뷰티풀 라이프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이즈 뷰티풀 라이프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이즈 뷰티풀 라이프 에이! 얼굴 가려도 알아. 얼굴 가려도 알아. 뭐하러? 뭐하러? 얼굴 가려도 알아. 얼굴 가려도 알아. 뭐하러? 얼굴 가려도 알아. 아! 얼굴 가려도 알아. 아우 깜짝이야. 왜 늘 있던 사람 같지? 잠깐만 샵 갔다 왔네 허벅 만난다고 또. 나 엄마ink도 알아. 뭐해? 모이를 평파적으로 주시면 안 돼요. 아, 예. 아휴... 참... 와기다 와기! 어? 어? 야 이걸로..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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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겨주자! 무이를 먹여주고 있잖아! 아니 오빠 안 먹여줘! 잘할 거를 비켜! 와기다 와기! 와기야 와기야! 이건 누구야? 누구야? 와기야! 뭐하는 짓이야? 와... 뭐야! 우아!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이고...